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대학교 경영학과를 재학중인 태학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신가요?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행동을 하실 건가요? 좀 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? 오늘 밤에 날씨가 좋아서 많이 한 게 나고 내일 날씨가 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 날씨가 좋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